안녕하세요. 풀까티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. 저 어제 적응노래자랑 예산에서 떨어진 최이경아입니다. 아니 왜 떨어졌어요. 엄청나게 예쁘게 하고 가셨던데. 노래 연습을 좀 못했어요. 누구처럼 분장을 하고 가셨다고요? 다비이모? 다비이모. 김씨. 다비이모가 원래는 쌍둥이였어요. 쌍둥이. 그래서 다비이모는 둘째이모고 나는 첫째이모였던거지. 출생에 비밀이 있네. 있었지. 그래서 어제 딱 분장을 하고 사람 진짜 깜짝 놀랐어. 내가 김씨영인 줄 알았던거야. 똑같아요. 지금도 비슷해. 김씨영 씨. 김씨영 씨. 살을 조금 빼서 그렇지. 그새는 진짜 똑같아긴 했었는데. 어제 완전히 분장을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 올리고 빨간 조끼. 휴대폰에 있잖아요. 네 있어요. 오. 똑같아. 그런데 노래를 잘 못하셨던. 노래 연습을 잘 못했어요.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거에요. 좀 아쉽긴 했지만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요. 어머나. 그리고 끝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핑크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. 거기서 노래 한 곡 또 불렀거든요. 범상치 않은 이모입니다. 다시 한번 본인 소개? 어. 저는 전국노래자랑 예산에서 떨어진 최경아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